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연 오늘 소개해드릴 미분양 아파트 매물은요 2년 된 역세권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평당 900만원대 최저가 미분양 아파트 매물로 학세권과 숲세권 그리고 1호선 역세권 입지를 모두 갖춘 대단지 아파트이며 이 아파트 계약 후 즉시 입주까지도 가능한 준공이 완료가 된 후분양 아파트 매물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수도권 전철 1호선 배방역 역세권에 입지한 아산배방 우방아이유쉘 아파트는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193-5와 1730번지에 위치하여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 높이 규모로 1단지는 7개동 519세대 그리고 2단지는 15개동 1267세대로 1단지와 2단지 합 총 178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크기로는 전용면적 61제곱미터에서 105제곱미터까지 아주 다양한 크기와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 아파트는 준공 후 그동안 임대로 사용하다가 최근 분양으로 전환된 최저가 신축 아파트 매물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는 최상급 커뮤니티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2단지의 경우 아산시 최초 단지 내 수영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히트니스 센터,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 기구 필라테스 등을 입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이 우방 아이유셜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내에서도 매우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1단지와 2단지 사이에는 배방공수 소공원이 있어 안방과 거실에서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우수한 공원 조망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2단지의 경우에는 공수초등학교가 이 아파트 단지 내에 바로 입지한 초품화 단지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서 직접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1단지와 2단지에 각각 마련이 되어 있어 사교육비가 절감되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육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교통환경으로는요 수도권 전철 1호선인 배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가 있으며 물론 단지 앞에 위치한 버스 정장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환승할 수도 있고 KTX 천안아산역이 아파트 단지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및 아산 천안강 고속도로 현충사IC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전역으로 편안하게 오갈 수가 있고 그리고 단지 내 상가에 입점되어 있는 마트, 헤어샵, 베이커리, 카페, 학원, 네일샵 등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도복권에 입지하고 있는 배방역세권 상권 그리고 배방행정복합시설, 도서관, 배방산 등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는 아산당정 디스플레이 시티와 천안산업단지가 가까이 위치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 근접 입지를 갖고 있고 이에 따른 풍부한 주택 수요 및 임대 수요에 따른 투자 가치 또한 풍부해서 부동산 투자로도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타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살펴봐 주시고요 모델하우스 방문 및 분양가 문의는 영상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34평 마운틴 뷰 호실과 25평 공원 뷰 호실을 이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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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